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기원하며 힘차게 오늘도 테마술사 출발해 보겠습니다. 테마를 지배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라는 일념 하에 우리 이 시간에는 테마를 속속들이 짚어보고 있죠. 이번 주부터 함께하고 있는 전문가, 저희 이데일리TV 내에서도 참 화제입니다. 강의가 너무 재밌다라는 피드백들이 많이 달리고 있고 댓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분 함께하겠습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 이정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꼭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돈도 좋고 수익도 좋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종목을 어제 정말 심사숙고해서 골라왔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 분명하게 여러분들 계좌 색깔을 바꿔드리겠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서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준비한 종목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시황부터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를 보시게 되면 골드만삭스의 부진한 실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슨앤존슨의 주가 하락의 제자리 걸음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실적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존슨앤존슨도 실적은 상해를 하였어요. 예상치를 상해를 하였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시장으로 투자자들의 자금이 조금씩은 이동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연준의 금리 인하는 내년 1분기로 예상하는 투자들의 심리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인데요.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었던 어제 시장이었죠. 그래서 보아권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는데 지수 대비 하락 종목이 무려 2배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렇게 2배 이상 많았던 어떤 시장의 하락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재미가 없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섹터와 리오프닝 섹터의 선방으로 방어에는 성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반도체 관련 섹터와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섹터의 관심이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일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바로 원숭이 득창 확산세와 그리고 자동차 계속 질출하는 수출액의 최고치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네올매매를 통해서 안전한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죠. 밤에 자다가 허공에다가 발차기도 하고 소주 한잔 마시면서 내가 왜 이 주식을 알게 되어서 정말 속도 상의해보고 때로는 그 올라가는 종목은 작고 빠지는 종목은 많고 속상해서 정말 후회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 배웠던 것이 바로 그럴 때 바로 터득한 것이 네올매매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예상외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네올매매 여러분들 반드시 다 배우실 수 있습니다. 하니까 학습방으로 오셔서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자 보시면 필살기가 있죠. 네올매매는 필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필살기가 10개가 필요한가요? 5개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필살기는 뭐예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아나운서분께서도 분명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필살기가 하나 정도는 있으실 거예요. 대인 관계를 하실 때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어떠한 필살기, 미소 아니면 유머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주식 매매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저기 가셔가지고 이 매매법, 이 매매법, 이 매매법 다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올매매 한 가지면 평생 써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오늘 원숭이 두창 관련주 랩지노믹스와 미코바이오매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왔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던 분들, 지금 아마 눈에 막 불이 켜져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자, 타점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타점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요. 나온 종목들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는 종목들 모두의 네올매매 기법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랩지노믹스입니다. 랩지노믹스인데,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뭘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추세입니다. 추세를 보셔야 되는데, 우상향 추세에서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선을 그어보세요. 이러한 선이 적용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추세 아래에서는 주가가 추세 아래에 있을 때는 매매해요, 안해요? 안 한다니까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하면 됩니다. 안 사면 본전이잖아요. 맞죠? 괜히 사놓고 밤잠 못 자고 그러지 마세요. 안 사면 그만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본다고요? 그렇죠. 병곡점이 발생된 자리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우하향하던 추세를 우상향으로 틀어주는 추세가 나왔고 자, 저점을 지켜주는 우상향의 병곡점이 발생한 자리를 보시게 되면 자, 이제 따라 하셔야죠. 자, 뭐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의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 이제 따라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화살표가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화살표가 보이면 뭐라고요? 홀딩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상승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 번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이 종목을 수익 잠깐 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보듬어줘야 됩니다. 해서 지금 현재 심리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심리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심리선. 어느 기간 동안의 심리선이에요? 1년이죠. 1년. 241 이평선에서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공짜예요. 공짜. 맞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예상 체결과를 확인을 해봤었는데 오전에 예상 체결과 상한가에 진입해놨다가 빠뜨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상한 흐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학습방에 오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관심 종목들 매수 타이밍 그리고 대응 전략, 네올매매 기법으로 다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미코 바이오 매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차트를 보셨을 때 수상한 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세력의 흔적입니다. 무엇일까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비슷한 차트의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종목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종목명은 다른데 흘러가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런 경우 많으시죠? 맞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미코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고점과 고점들을 이어주시면 같은 라인의 추세가 그어지실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하셨겠어요. 여기 들어가신 분들 여기에 들어가 있던 옛날 김 씨 아저씨 여기 들어가 있던 박 씨 아저씨 여기가 있던 옆집 삼촌 여기 들어가 있는 옛날 여자친구 여기 들어가 있는 옛날 여자친구의 남자친구 나쁜 친구긴 해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들어간다고요? 어디에서? 병곡점에서 들어가겠다. 네올매매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 맞죠? 그러면 매수 딱 한 거예요. 여기에서 매수하시던 이 자리에서 매수하시던 매수를 하셨어요. 화살표가 뜨면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화살표가 뜨면 뭐라고요? 홀딩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5%, 7%, 10%의 자동 매도 다음 주나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고 계시는 스타러스 기능에 대해서도 원포인트 강의로 진행을 해드릴 텐데요. 스타러스 기능으로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사셨어요. 절반 50만 원 매도합니다. 수익금 생겼죠? 잘 들으세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가지고 온 종목과 대응 전략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익금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수익금이 생겼다. 50만 원 남아있죠? 마음 편하게 끌고 가는 겁니다. 마음 편하게 끌고 가시고요. 20만 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투자를 하셔도 되는 거고 저는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빼시라 그래요. 인출하시라 그래요. 나만의 ATM기. 회사 앞에 있는 ATM기 가갖고요. 여러분 인사하세요. 안녕. 나 오래간만이야. 나 이제 자주 나한테 올게. 나한테 돈 좀 많이 좀 빼줘. 인사 나누세요. 왜? 자주 가게 되실 겁니다. 뽑아가지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한 와이프한테 백도 하나 사주고 남자친구한테 멋있는 시계도 하나 사주고 그렇죠? 아끼는 자동차에다가 고급료도 좀 넣어주고 우리 그러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일확천금이요? 백만 원 가지고 벤츠 살려고 하신다고요? 욕심 버리세요. 그렇게 하시는 순간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경험을 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계좌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매매법은 뭐라고요? 네올 매매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다음 종목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자 우리 학습방 그러면 도대체 그놈의 학습방은 뭐야? 저 빠박이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학습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아름다운 아나운서분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학습방에 대해서 입장하는 방법 또 아름답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노란색 노란톡방으로 들어오는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어요. 네모나게 지금 나가고 있죠? 비밀번호 7788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이용할 수 있는 100% 무료 단톡방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께 궁금한 점도 있으시면 질문을 해 보시고요. 오늘 드리고 있는 이 네올 매매 관련해서 무료 학습 방법이나 강의 관련한 질문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다면 또는 시청 소감 있다면 역시 남겨주세요. 제가 또 틈틈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매매 방법 네올 매매에 대해서 오늘 또 이 시간 3회차로 강의를 배우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또 종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리오프닝 관련주 최근에 중국에 좀 주목을 해보자 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화장품 관련주 가운데서도 전문가님 관심 종목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슈가 되는 키워드로 가지고 온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화장품입니다. 자 여러분 노마스크가 되었죠. 노마스크가 되었는데 시기는 언제가 됐나요? 요즘에는 사실 봄과 가을이 굉장히 많이 좀 짧아지긴 했는데 봄이 다가왔죠.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남성과 여성분들 어쩔 수 없이 색조 화장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MZ세대들 정말 이쁘게 저도 한번 그렇게 꾸며보고 싶은데 머리가 이렇다 보니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해서 여러분들 화장품 섹터를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화장품들 업계가요. 무려 매출이 10% 이상씩이 다 늘어났고요. 곧 5월 가정의 달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각 백화점에서는 분명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고 색조 화장품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라는 포인트에서 아모레퍼시픽과 한국 화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네올 매매 기법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종목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보시더라도 역시 빛나리 이정혁 머리만 그냥 빛나는 게 아니라 그냥 종목들도 아주 그냥. 요쯤 되면은 여러분들 조금 반성을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매매하셨던 것들은 보시면 어떤 스타일의 매매를 많이 하셨어요. 요런 자리만 맨날 들어가셨잖아요. 요런 자리. 요런 자리. 그죠. 요런 자리. 요런 자리만 계속 들어가셨을 겁니다. 맞죠. 자 밤마다 새벽마다 앞집 사람이 아침마다 등산을 가잖아요. 아침 새벽 일찍마다 그럼 의심해봐야 돼요. 왜 의심을 해봐야 되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본전만 되게 해주세요. 본전만 되게 해주세요. 제발 본전만 오게 해주세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돌파 매매만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 적은 단가에서 주가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차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 중요하다라고 어제 원포인트 강의에서 분명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거래량을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서 왜 거래가 자꾸 들어오고 있을까요. 과연 누구 계좌에 들어가 있을까요. 박씨 아저씨 최씨 아저씨 지금 다 죄다 그 뭐 리튬 관련주 그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다 물려 있으실 텐데요.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수상한 거래량은 누군가의 계좌에서 분명히 잠을 자고 있을 것이고 겨울잠에서 깨어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자 추세상으로 그어보신다라고 하시게 되면 우하향 추세를 추세라인을 따라서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병곡점 발생이 되었죠. 병곡점에서는 누가 나타난다고요. 슈퍼맨. 슈퍼맨이 두 손으로 악굽이 딱 해서 야 더 이상 더 이상 주가야 내려오면 안 돼.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는 겁니다. 그게 병곡점이에요. 이 병곡점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네올매매 타이밍이 나오겠죠. 아 나 그 빠박이 그 이정혁이한테 네올매매 배웠는데 한번 봐야 되겠어. 싹 보시는 거예요. 자 어때요. 한번 지워놓고 깨끗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락하고 있던 추세에서는 물 찼어도 매수해요 안해요? 안해요. 안 합니다. 아 내가 말이야 나는 저기 뭐야. 아 난 말 안 들어. 내가 있잖아. 야 야 빠박아 내가 네 말 들으라고? 나 안 들을 거야. 어 그런데 뭐야 뭐야 뭐야. 야 그 빠박이 차트 매니저가 얘기한 추세가 변화가 됐고 두 군데 동시에 물이 차는 위치가 생겼네. 어 이 자리 뭐지? 매수 한번 해볼까? 매수 하시는 거예요. 매수 후에 뭐라고요? 5% 7% 10% 반드시 매도하시고 반드시 매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빨간색 화살표가 뜨면 홀딩 뭐라고요? 홀딩 따라 하신 분들 계좌 색깔 바뀝니다. 다시 한번 화살표가 보이면 뭐라고요? 홀딩 자 홀딩 하시는 거예요. 남은 물량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자꾸 왜 쟤는 심리 심리 얘기를 해?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어떤 자리에 와 있나요? 네올 매매 타이밍 왔지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1년에 1년에 1년 동안에 사고 판 사람들의 평균 이동 평균선이 가격 이동 평균선이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공짜죠? 공짜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우위에 서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아모레퍼시픽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자 한국 화장품입니다. 자기야 어? 자기야 어? 어 우리 이쁜 자기 어? 너 말고 우리 한국 도자기처럼 화장품 한국 화장품입니다. 요쯤 되면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 제발 이런 거는 좀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 정말 이런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식음을 전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 더 같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더 같다라고 할게요. 따라 들어가서 몇 프로 수익 내시려고 여기 따라 들어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 사이버 머니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몇 프로 여기에 이 고점에서 이 고점에서 몇 프로의 수익을 내겠다라고 여기 따라 들어가세요. 그 따라 들어가시는 그 전문가 따라 들어가시는 전문가가 한 분 있어요. 그 어떤 분이시냐면 도울 선생님 아시죠? 도울 선생님 자 오늘 초대 손님으로 우리 도울 선생님 잠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 누가 따라 들어갔느냐. 나다 이거야 나다 이거야. 자 여러분들 재미있으시죠. 제가 왜 이렇게 재미있게 해드리냐면 주식이요 여러분. 재미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시면서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화장품 아마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화장품 한번 우리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하라 우하향을 하던 추세가 그려지죠. 물론 이 자리에서도 매울매매 자리는 나오죠. 왜? 여기가 변곡점이잖아요. 맞죠? 여기 변곡점이잖아요. 우상향으로 단기 추세가 그어졌죠. 들어갈 타이밍 정확하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차트를 이제 봤어요. 그렇죠? 지금 봤어요. 지금 보셨다라고 하시면 우하향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도 그어질 것이고 맞죠? 이렇게도 그어질 거예요.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니까. 그게 추세죠 여러분. 저 추세 어떻게 긋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매매 중단하시고요. 학습을 먼저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세도 이해를 못하시면서 주식 매매를 한다? 안 돼요. 아시겠죠? 추세가 변곡점이 생긴 라인을 확인을 했어요. 여기에서 원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쯤이면 모든 종목에는 누가 있다고요? 핸들링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 주체는 종목들을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주체가 이제 안 거예요. 알아버렸어. 야, 차트 매니저라고 하는 이정혁이라고 있잖아. 걔가 그렇게 잘 가르쳐주던 데 있잖아. 그러면 이정혁이 걔하고 같이 공부한 애들은 여기를 손절라인을 잡고서 이렇게 손절라인을 잡고서 대응을 하고 있겠네? 야, 걔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1년 동안의 심리선이라고 해서 이 자리를 하는 거 보니까 개인들이 들어왔는데 안 나가겠네? 누른다니까요, 여러분. 눌러버립니다. 왜? 야, 니네 물량 내놔. 내놔. 어, 주세요, 주세요. 내놔, 내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리들 나왔다, 나왔다. 내올매매 나왔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진입해 보는 겁니다. 왜? 정확한 손절라인이 잡히고 추세 전환이 확인이 됐고 화장품 관련 주의에 대한 이슈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자, 해서 관심 종목으로 한국 화장품도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종목 창에다 넣어 놓으시고 흐름들 계속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우리 오픈방 입장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주 가운데서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한국 화장품 관심 종목에 추가하자 추세를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정확한 매수 타점 같은 것이 나오면 다시 한번 문의를 드려볼게요. 자,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다시 알려드립니다. 이 톡방 지금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죠? 이 네모난 부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곳에 많은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모여 계시고요. 질문도 많이 올라옵니다. 화살표는 뭔가요? 내올매매는 일복만 보면 되나요? 등등 많은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또 단톡방에서 직접 응대를 해 주실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나는 신규로 이제 입장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 네모난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입장하실 때 비밀번호를 적으라는 창이 뜰 겁니다. 그 메시지 창에 숫자 4자리 적으시면 돼요. 7, 7, 8, 8 기억하셨다가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아들이 낳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알려주시겠다는 내올매매 방법, 기법 강의로 이제 넘어가 보죠. 내올매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고 시작해 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던 매매 패턴이었어요. 뭐 기법이라도 장황스럽게 기법까지는 아니었고 굉장히 확률이 높고 안정적인 매매 패턴이다라고 하는 마음에 저도 밤잠을 설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오늘 매수해놨는데 내일 갈까 안 갈까? 되게 많이 궁금한 거예요. 자, 보시면 조금 전에 화살표는 무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맞습니다. MACD, 추세 신호, 포착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올매매는요, 여러분. 직관적인 매매 방법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누구나, 누구나 선 세 가지만 그어놓는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찾아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직관적인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저분한 차트 쓰지 마세요. 막 매물 때 그냥 일목균형표, 볼링저 밴드 그냥 막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보조지표 3개면 끝나고 선 3개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여러분. 똑같은 종목을 A라고 하는 친구와 B라고 하는 친구가 똑같은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과연 어떤 친구가 우위에 서서 마음 편안하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대기 매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안 사지면 내 게 아니에요. 안 사면 그만입니다. 맞죠? 안 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내가 막 따라, 호가가 올라가니까 어때요? 와, 간다. 그냥 막 따라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 학습방에서는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정말 혼납니다. 네, 정말 혼나요. 왜?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 자산을 지키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종목을 딱 주잖아요. 뭐 친구가, 야, 이거 있잖아. 1급 기밀인데 200% 간대. 아,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눌림목자리, 네올매매자리에서 들어가면요. 아주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자,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이번 주까지는 이 내용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 목표 있으세요? 내가 뭐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주식 매매를 통해서 어떤 거를 이루고자 하십니까? 저는요. 바이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바이크 동호회에 계신 분들 아마 이 화면 보시면 쟤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고 맞습니다. 제가 바이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뭐 어떤 상표를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큰 거, 그리고 또 빗자 들어가는 거 큰 거, 이렇게 엎어져서 타는 거 등등 오늘도 저 바이크 타고 여기 왔습니다. 그만큼요,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주식 매매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지 정확한 목표를 좀 설정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맞습니다. 내가 장기적인 투자의 성향인지 단기적인 투자의 성향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매수를 했어요. A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하루 지났어요. 마이너스 2%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난리 납니다. 전화가 막 빗발 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난리가... 그런 분들은요. 장기적인 관점에 있는 종목을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단기적으로 빠르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을 들어가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내가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에 대해서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매매를 잘하시는 고수분들은요. 라인을 딱 설정해놓고 매도 딱 걸어놓고 기다립니다. 매도가 될 때까지. 그런데 벌써 심리적으로 우위에 쓴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수익을 챙겨놨으니까. 그런데 욕심에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요. 이거 팔릴까 안 팔릴까? 팔릴까 안 팔릴까? 그러다가 시장가로 내려다가 딱 팔아버려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치고 올라가서 VI 발동 걸리죠. 경험 한 번씩 분명히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적 우위에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승자와 패자는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느냐. 죄송하지만 퇴출을 당하느냐. 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종목이 추천이 나온다라고 해서 마구잡이 식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반드시 잡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결 방법. 그러면 이정영 매니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100% 다 도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모든 사람의 양옆에는 천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리면 그 천사들이 나중에 저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결 방법. 인생과 주식은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 아시겠죠? 학습방에 오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 로또 1등이요. 여러분 주말에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1등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지. 맨날 1등만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합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여하시면 분명하게 달라지는 여러분들의 계좌 색깔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간단하게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무료 강의입니다. 무료 강의. 무료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기본, 실전, 세력, 그리고 그 관심 종목을 통한 매매. 여러분들 제가 지금은 네올매매만 알려드리고 있지만 나중에 세력들이 정말, 세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관, 외인, 이들이 세력이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막 노리고 있는. 이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은 싸움이긴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개월 분기별로 원래 한 번씩 진행을 했었는데 오프라인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대관료 정도만, 대관료 정도는 N분 A를 해야 되겠죠. 그죠? 해서 대관해가지고 같이 3시간, 4시간 정도 오프라인으로 강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학습방에 계신 분들에게만 제공이 되는 학습 오프라인 스터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어요. 이 아들, 다행인지 아셔요, 여러분. 아직까지 아들이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언제쯤 생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던 네올매매 지금서부터 눈 크게 뜨시고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단에 침수 부분이 있어요. 하단에 침수 부분과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상단에 화살표 신호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분할 매도와 홀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처럼 마음이 바뀌시면 안 됩니다. 10%, 15% 스윙 났어요? 매도하시는 거예요. 왜? 나 이거 1년 동안 들고 갈 생각 없으시잖아요. 2년 동안 들고 갈 생각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매매하시라고 매도하는 방법, 스탄러스 기능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매수 후에 딱 미리 걸어놓으세요. 해외여행을 가시던, 회의를 하시던, 운전을 하시던 주가가 알아서 도달을 하게 되면 매도가 됩니다. 모든 증권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자, 해서 어떠한 내용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습방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이런 보조지표가 생길 거예요. 하단에 보조지표가 하나가 생기고요. 또 하나가 생겨요. 두 개가 생기는 거죠. 하단에 보조지표가 두 개가 생기고 상단에는 이러한 빨간색 화살표가 뜹니다. 오늘 제가 한농화성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요 여러분? 이 차트만 계속 써먹는 게 아니죠? 아침마다 제가 새로운 차트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봐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 한농화성은 우리가 함께 매매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 들어갔냐고요? 한농화성 왜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올매매 짜리였거든요. 네올매매. 네올매매 짜리가 나와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다가 2M 플러스니 뭐니 금양이니 막 치고 올라갈 때 우리는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바닷권에서 시작하는 종목을 찾아보자. 그래서 공략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5%, 여기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가지고 따라간 겁니다. 그게 한농화성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두 군데에 물이 차야 돼요. 두 군데에 물이 차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하단 부분에 한 군데만 물이 찬 구역이 있습니다. 매수해요? 안해요? 안해요. 500%, 700% 간다고 해도 매수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왜? 나는 있잖아. 나 이정영 매니저한테 배웠어. 내가 말이야.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도 말이야. 내가 이정영 매니저 얘기는 들을 거야. 여러분. 한 군데에서 물이 찬 자리에선 매수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두 군데에 물이 찬 자리. 또 나왔죠? 오늘 차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차트예요. 지금 물이 찬 자리가 또 나왔죠? 네올매매 패턴이 나오고 있다. 놓치시면 아깝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볼게요. 앞쪽으로 좀 빠진 것 같은데요. 탑 머티리얼 가지고 왔습니다. 탑 머티리얼. 보세요 여러분. 탑 머티리얼도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차트예요 여러분. 보시면 네올매매 자리가 여기에 물 찼죠? 보시면 한 군데에 물이 찼죠? 한 군데에 물이 찬 자리에선 매수해요? 안해요?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안 하는 거예요. 안해 안해. 안 사면 그만이야. 나 배웠어. 공부했어. 혼잣물 찼어요. 혼잣물 찼어요. 매수해요 안해요? 주가 막 올라가요. 막 돌파하며. 여기 라인 하나 딱 잡아놓고 돌파한다 그래갖고 매수 막 하라 그래요. 결과론 쪽으로는 올라갔지만 이런 자리 잘못 들어가시면요. 여러분. 대응 잘못하시면 수익이 아니라 그냥 맨날 그냥 보고서 피멍이 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해요 안해요? 안해요. 나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쉬울 거 없어. 마찬가지로 혼자 물 찼어요. 매수해요 안해요? 안 한다니까요. 이 자리에서 안해요. 눌리는데. 뭐야 뭐야 뭐야. 야. 이정영 매니저한테 배운 거야.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맞죠? 매수하고 나서 빨간색 화살표 떴어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어떻게 해요? 홀딩. 자리 나온 지 며칠 안 됐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눌리목 한 번 더 기다려볼 만 하겠죠? 학습방에서 대응해서 수익 실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종목 한 번 보겠습니다. 오늘 밖에요. 여러분. 날씨가 좀 덥더라고요. 제가 땀이 좀 많기는 한데 좀 양해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만큼 열정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학습방에 오셔서 공부하세요. 수익 많이 내시고 건강한 주식 생활을 영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잠시 여기에서 학습방 안내를 잠깐 좀 해드리고 저는 땀 좀 닦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땀 닦으실 동안 노란톡방 입장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학습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노란톡방 단톡방이고요.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아래쪽에 있는 QR코드 네모난 부분을 스마트폰 카메라 실행하셔서 이 네모난 부분이 화면에 들어오게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촬영하지 않고 그냥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나타날 건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되 이때 비밀번호 걸려있는 방이니까요. 7788 숫자 4자리 비밀번호 기억하셨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비밀번호는 7788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의 시간 통해서 네올 매매에 따른 매수 타이밍이 나온 종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농화성, 탑 머티리얼, 그리고 SBS 콘텐츠 허브까지 전부 다 그런 자리가 나왔다라는 말씀이죠. 구체적인 대응 원하시면 학습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도 4가지나 준비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튬 로봇 관련주, 그리고 의료 장비 관련주까지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오늘 시청 또 끝까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네올 매매 강의법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땀은 다 닦으셨나요? 네, 시원하게 아주 말짱해졌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준비해온 종목도 정말 멋진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해드릴 텐데 고기를 그냥 한 마리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시되는 종목들 한 종목만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여러분 보시면 SBS 콘텐츠 업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요. 비슷한 차트가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 다른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윙이 푸드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보세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주인은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털고 나갔다고요? 털고 나갔다. 아니요, 털고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매집한 겁니다. 물량을 매집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락 추세에서 매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우상향으로 추세 전환이 이루어져 있을 때에 내올 매매 패턴이 나오죠. 이러한 종목들만, 이러한 종목들만 매매를 하셔도요. 여러분들 계좌 색깔이 금방 바뀌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어디만 따라서 그냥 올라가는데 전고돌파, 여기 전고라인 어떻게 그럽니까, 여러분들? 제가요, 보면요. 다 이렇게 하세요. 전고라인 여기다 이렇게 딱 하나 걸고 놓고 이거 딱 올라가면. 여러분, 일목 균형표하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는 확률이 통계적으로 나온 확률입니다. 100개 중에 몇 개가 뚫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종목들만 추천이 나올까요? 퍼포먼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보셨죠? 제가 추천한 종목 날아갑니다. 보셨죠? 이 퍼포먼스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만 추천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느긋하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느긋하게 하세요. 아시겠죠?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인상 쓰니까 조금 무섭죠? 그러니까 강하게, 아시겠죠? 느긋하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클리노믹스도요. 여러분, 차트 한번 살펴보세요. 똑같습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히든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리노믹스도 여러분, 내열 매매 자리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이 나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장비 섹터인데요. 최근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어, 뭐지? 이제는 바이오 섹터가 좀 가려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노림수를 갖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바이오젠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신 사옥을 신축함과 동시에 공장동을 중축하는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기기와 화장품 전문 기업으로 평가를 받은 곳이에요. 그러면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좀 한 가지 특별한 걸 못 느끼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가지고 오는 종목들은 정말 마음 편한 종목들이죠. 이번 주는 이런 스타일의 종목들을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다음 주는 조금 공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 원바이오젠. 자, 우리 하락 추세에서 매수해요, 안해요? 하락 추세에서. 하락 추세에서 매수해요, 안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맞죠? 아무리 두 군데에 물이 차도 해요, 안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자, 우상향의 변곡점이 발생을 했어요. 맞죠? 우상향의 변곡점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 우상향은 누가 할 수 있다? 개인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누가 한다고요? 그렇죠. 아주 힘센 슈퍼맨이 딱 나타나서 야, 더 이상 가면 안 돼. 말아올리. 왜? 왜일까요? 그들도 평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매집을 끝내 놓은 것이 아닐까? 너희들 증축을 하고 공장을 더 세우고 하는 것에 대한 이슈는 너희들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뉴스를 내보낸과 동시에 주가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자,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 맞죠?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안 해요. 절대 남들보다 큰 호가에서 매매 안 할 겁니다. 작게 사야 돼요. 작게. 아시겠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갭 상승 후에 은봉으로 눌러주는 라인이 나왔고 지금 현재 1년 동안 산 사람들의 뭐예요? 평균 가격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해봐야 되겠어요? 안 해봐야 되겠어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은요, 여러분. 실력과 동등한 비중을 갖게 됩니다. 내가 자신이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한 주씩 하세요, 한 주씩. 천 원씩, 만 원씩. 한 주씩만 하시고 실력이 탁, 승률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천 원이 만 원이 되고 만 원이 백만 원이 되고 백만 원이 일억이 되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한 주씩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원바이오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렉소를 가지고 왔어요. 큐렉소. 오늘 오전에 이미 약간의 상승이 나온 것으로 제가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보고 왔었는데 일본 수출 로봇 시장 진출을 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로봇인데 얘네들이요, 여러분. 재활치료 로봇도 같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병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개복 수술을 하나요? 개복 수술 안 합니다. 뭐로 해요? 복관경으로 나아죠. 그리고 재활도 예전처럼 이렇게 힘들게 런닝머신 위에서 안 걸어요. 로봇이 딱 잡아줘서 이렇게 이렇게. 제가 좀 춤 좀 추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23년 흑자 전환까지 한 기업이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흑자 전환은 따봉. 엄청난 호재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할게요. 큐렉소 차트인데요. 이미, 이미 큰 상승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과연, 과연 이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핸들링을 하는 주체들이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털고 끝났을 것이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요. 분명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하락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단기적으로 저점 관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이게 바로 세력의 흔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점 관리를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왜 수급이 들어올까요? 반등의 구간에 지지받은 건 너희 아니니? 그리고 봤더니 고점과 저점의 박스권으로 그리시게 되면 절반의 법칙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맞죠? 절반의 법칙에 딱 걸려들었다. 대응할 수 있겠죠. 왜? 손절 라인 명확하게 잡히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 잡히고 내올 매매짜리 이미 이 자리에서 내올 매매짜리는 나왔지만 다시금 내올 매매짜리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다. 미리 자리 깔고 앉아 있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종목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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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튬 관련 종목이 리튬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리튬 바로 들어갈게요. 최근 역대급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요. 추세 전환 및 내올 매매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흑자 지속 기업과 함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 바로 짜잔 맞습니다. 후성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얘가 어떠한 이슈가 있냐면 뭐 중단을 했다 뭘 했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죠. 생산 중단을 한다. 증서를 위함도 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슈는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공포에 사서 뉴스에 파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 이거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분명하게 자리 주고 있고요. 최근에 내올 매매 자리를 통해 가지고 내올 매매 자리 나왔죠. 내올 매매 자리. 그리고 상승 나왔는데 많이 먹었으면 뭐예요. 소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월요일과 화요일에 같이 공부했던 관심 종목과 추천주 히든 종목들 오늘 장에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스코 DX라든가 또는 원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존에 추천이 나갔던 종목들 우리 함께 했던 히든 종목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가지고 온 종목도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매매 진행하실 분들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한 번 찾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땀 흘리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히든 종목까지 세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바이오젠, 큐렉소 그리고 후성까지 매매 그리고 대응법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고요. 저희가 왼쪽 하단을 마지막으로 띄워드립니다. 비밀번호 7788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큰 수고해 주신 이정혁 전문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히 가십시오.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테마술사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이 켜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 뵈요. 여러분 고맙습니다.